이 가수 천안, 천안에서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는 가수입니다. 이름은 정다희. 노래는 현실이야. 세월, 예월. 그래서 대전 그쪽에서는, 충청도 그쪽에서는 아주 이렇게 많은 그런 방송이라든가 라디오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자, 우리 정다희 가수 모십니다. 자기 노래, 현실이야. 먼저 안녕하십니다. 자, 박수 많이 쳐주세요. 현실이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네. 세상에 어려움을 스스로. 남처럼 난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감정으로. 손잡아 흐르는 세월선생. 내 줄몸 다 날리고. 언저라도 정연이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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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일매일은 미래이지만. 오늘은 현실이야. 아름다운 다음으로. 즐겁게 사는 거야. 샷! 자, 어제는 현실이야. 어제는 과자야 오늘 현실이랍니다.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나 정말 몰랐네. 세상에 어려움을 스스로. 처음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감정으로. 아, 자, 자, 자. 창닫한 선생. 찬양하는 사진. 해, 충, 자. 내 줄몸 다 날리고. 어디서라도 정연이래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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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참 apply for that. 여러분과의 이것은. 희망찬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찾아 달려간다 매일매일 미래이지만 오늘은 현실이야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해 쌓는 거야 매일매일 미래이지만 오늘은 현실이야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해 쌓는 거야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해 쌓는 거야 현실이야 우리 정자위원